XSFM입니다. I, D, W, K 서너 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고민 안 많은 바가 깊으시다면 지역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전하시고 안 들으면 표로 윽박 질러 주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인천광역시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인천광역시 드디어 수도권으로 왔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더불어 UMC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유농축산인 어디 잘될지 봅시다 지난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켰던 바른평화정의 덕질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슬슬 제3당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당한 휴식을 보장받은 무소속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0명씩 하다가 3명 6명 이렇게 하니까 녹음할 때 심심해 죽겠어요 그렇습니다 피부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게 제가 호남 영남에서 느꼈던 건데 이제 저의 죽음이 시작되었죠 오버뷰 빛과의 대혈전을 벌일 인천광역시장이 드러낸 사람은 현재까지 4명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의 당적을 가지고들 있습니다 구청장 군수 후보는 34명 3.4대1 민주당과 한국당은 전 지역에 바른미래당은 절반 5곳에 정의당은 2곳, 평화당 1곳에 후보를 했고 무소속은 6명인데 절반인 3명이 옹진군에 몰려 있습니다 2.3대1로 매우 낮은 경쟁률인 시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지만 무투표 당선은 없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전 지역구 바른미래당 5, 정의당 2, 무노동당 1곳에 후보를 냈습니다 남동구와 남구에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4자리고요 후보는 14명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애국당, 노동당, 녹색당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102명을 뽑는데 후보가 201명 1.99대1의 기초단체 의원 지역구 민주당 74, 한국당 55, 바른미래 33, 평화당, 민중당 3, 정의당 9, 애국당 4, 우리 미래와 대한, 애국당, 대한당? 이라는 당이 있죠 맞아요 대한당 하나 무소속 16명의 후보가 출마했고요 비례는 16석 선택지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애국당 되겠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3명 남동구 갑의 주민 여러분들은 투표 하나를 더하시게 됩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자리 재보선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광고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액세스몰 프레그런스 스토어 매일 바르는 포마드도 깨끗이 씻어주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터럴 인천광역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면세점에 들릴 수 없다면 액세스몰 프레그런스 스토어를 만나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귀향 10주년 봉하마을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노무현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문의 1688-052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59세 남자 재물포생 박문초 동산중 재물포고 고대 행정 행시 24회 유정복 현 시장의 고교 1년 선배 행시 1기 선배 반공포병교 공사후보생 77기 중2전역 해수부 개통 고위공무원 유닛 마침 공공연에 자기네 장관이었던 노무현 장관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참여정부 태롱령직 청와대 국정상황실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을 끝으로 퇴직 인천 남동갑의 재선 국회의원 남동갑 최초의 민주당계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초선 때는 경선에서 11표 차로 이기고 새누리당에서 분노 억울 탈당 무소속 후보도 나오는 바람에 신승을 했지만요 재선 때는 저쪽에서 문대성 후보가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가볍게 이겼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19대 20대 모두 법안활동과 출석률 국감활동이 우수합니다 19대 국회의 유일한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발의자이기도 합니다 긴 고위공직 및 의정커리어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의 논란이 거의 없습니다 보험도 5개밖에 안 들었고 집도 사는 집 말고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예금 위주인 것은 한국 어른이고 정치인임을 생각하면 되게 독특합니다 주식은 5만 6천원어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를 한번 타봤다가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또 샀어요? 제네시스만 2대네요 네 그건 마치 마크 주커버그의 티셔츠나 스티브 잡스의 목폴라와도 같아서 고민하기 싫어서 같은 걸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개발자형 구매 방식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가 북한의 육로개발 공약을 준비해야 한다면 인천은 NLL 어업 관련 공약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북 공동 어로구역에 해상파시를 놓켰다 파시 POSSE 파시 듀스의 백업댄스팀 아닙니다 바다 위에서 열리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우와 조기 파시 이런 게 있죠 네 배 위에서 열리는 거예요? 아 바로바로 파는 거예요? 잡아온 거를? 무슨 배 위에서 커피 캡슐을 팔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했죠 인천공항에서 평양으로 가는 직항로 추진 이게 시 차원에서 되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로 직접 연결 일단 서울 9호선 적자가 해결돼야 될 텐데 뭐 언젠간 될 일 같죠 그렇다면? 해주대외경제특구 개발 방안이나 교동도 평화산업단지 등의 통일 관련 공약이 많은데요 사업계획이나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아주 자세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부의 사업을 받은 공약들도 많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에 천만원 돌려주는 1,360만원짜리 통장 IoT 기반 안심 안부 서비스라는 것은 청와대에서도 아마 공약을 했던 걸 겁니다 고독사 방지 정책인데요 교육이 엄청 잘 되지 않는 이상 실효가 어떨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누르면 동사무소에 전달되는 위기상황 목걸이 같은 것들 간혹 있거든요 그간 나왔던 민주당 후보들의 좋은 공약들 많이 쌓여 있고요 보시면 알고요 지난 지선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에서는 오세훈의 대뻘짓으로 여겨졌던 아라뱃길 사업 인천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이 드뭅니다 박남춘 후보도 아라뱃길 활성화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을 쭉 돌면서 자유뉴딜당이냐고 깠는데요 2차 대전이냐고 사실은요 뒤져보면 모든 당 모든 지역 뒤지면 뉴딜이란 단어 안 쓰는 후보가 쓰는 후보보다 더 적을 겁니다 민주당 공약에도 뉴딜 투성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디펜딩 선관위의 공보를 미리 올렸는데 그렇죠 이 공보가 이상하다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모바일에 맞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도지사하고 광역시장 정도 후보들 가면요 공보가 모바일용 공보 따로 있어요 이번부터는 지난번까지는 그런 건 없었는데 잘 자유한국당의 디펜딩 챔피언 만나보시죠 유정복 60세 남자 환갑이네요 축하합니다 경기도 인천시 송림동 생입니다 워낙 인천이 여러 지역이 섞여 있어서 출신지를 좀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종교를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입니다 따로 언급한 이유가 있으니까 좀 잠시 기다려주세요 직업은 현재 인천광역시장 1995년에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민선시장으로는 최초의 인천 출신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재산은 약 9억 육군중위 학사 1기 송림초 선인중 재물포고 연세대 정액과 서울대대학원 행석 그리고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수료입니다 행시 23회 출신이고요 관성군수와 구청장 그리고 민선시장 광역시장 등 모두 해본 인물입니다 7전6승이네요 네 도지사와 특별시장만 빼곤 다 해봤어요 1994년에 38세로 당시 최연소 관선군수였어요 김포에서 시작을 했고요 95년 무소속으로 김포군수 당선 98년에 새정치국민회의로 경기 김포시장에 당선을 하죠 2002년에 새천년민주당으로 김포시장에 낙선 2004년에 한나라당으로 와서 2012년 새누리당으로 경기 김포 국회의원 당선 2014년에 새누리당으로 인천광역시장 당선 즉 이렇게 넘어온 사람입니다 밑으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핀볼이네요 그렇죠 표 너무 좋다 이명박 정권 때 초고수 저는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농민수상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유정복 땡땡땡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데모를 좀 하러 다녔고요 농숙사님들의 대명사 박근혜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공보물에는 4년 전과 달리 박근혜가 사라졌습니다 원래 그래요 4년 전 공보물에는 당대표 비서실장 이력을 넣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 경북의 우리 민주당 후보들도 박근혜 지우기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요 2014년에도 다들 깔았거든요 왜 못한 거예요 유정복 시장이죠 이 사람이 예전에 현대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 고가를 올린다고 했거든요 고속도로를 2층으로 그런 건 들었는데 현재는 도시고속도로 일부에 그냥 지붕을 덮어놓은 정도의 모델들이 있지 그런데 고속도로 지하화는 졸음운전에 너무 취약할 것 같은데요 왜 그래서 터널에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소리도 나게 하고 이제는 뽀로로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오만 짓도 잠깐이지 차로 막 포켓몬 잡게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사고나요 그러니까 일렬로만 해야지 잡을 수 있게끔 유정복 시장이 지금 자신을 가장 많이 어필하는 부분이 부채를 많이 갚은 거잖아요 인천이 10조 원의 빚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말끝마다 부채 경감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5대 무상 특권 공약이라고 적었습니다 본인 지역만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도움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채무 삭감 채무 경감과 관련된 자기 자랑 치적 홍보는 소개를 안 해드립니다 웬만하면 그거는 그냥 시에서 재물을 잡기 나름이거든요 스타킹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이 특권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5대 무상 특권 복지라는 특권이 아니죠 요즘 보기 힘든 반동군잖아요 복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게 이 한마디에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특권이라는 이름 아래에 있는 5개가 더 웃기네요 65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 유치원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교복 지급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다 합니다 그게 특권이래요? 네 그리고 인천시민 안전보험 가입 등이 있는데요 노인 버스비 무료 같은 경우에는 전철만 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환승체계에서 많이 노인들이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만 이거를 특권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는 상당히 참모들의 이해 그리고 후보의 이해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 어사전에는 국민이 특권이네요 그렇죠 특권이라고 하기에는 저희는 안 읽는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멋진 게요 개인 소유로요 이카운티 4천cc 이건 뭐냐면 21인승에서 15인승 버스고요 FX 212만 9천cc 이거는 뭐냐면요 45인승에서 28인승 대형버스입니다 보통은 광역버스에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네 소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봉고스리 일반 덤프도 하나 있어요 나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 세상에 아니 아니 인력소개소에서 많이 쓰는 스펙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저기 버스정환차로 달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되게 신나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혼자 몰고 그리고 버스 운전석이요 그 광역버스 타면서 앞자리 조수석에 앉아보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출퇴근길에 서스펜션이 장난이 아니죠? 네 맞아요 조금만 부딪혀도 댕댕 움직이게 막 방방끄게 버스 운전 한 번쯤 해보고 싶거든요 거의 분배 틀어놓고 와 로라이더 하이라이더지 아 그렇네요 멋지네 버스를 두 대 갖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한 대하고 근데 왜 버스비 무료 공약은 본인이 몬다 마치 김문수가 택시 몰 듯 본인이 몬다 버스비 무료면 분명히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잖아요 그걸 노린 걸까요? 하하하하 국회의원 출신이 3명입니다 4명 중에 바른미래당 문병호 58세 남자 변호사 영암출생 광주인성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수도권의 대표주자 중에 한 명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법시험 28회고요 사법연수원은 18기 곧바로 변호사를 들어갔습니다 17대 19대 재선 국회의원이고요 18대 20대는 낙선했습니다 진검다리 재선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지역구는 부평갑이고요 2005년 17대 당선 후 선거법 위반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부평구의회에 안모 구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당내 경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이때 문병호 의원이 접근해 내가 무료별 현원을 맡아주겠다 그 대가로 나를 지지해달라 그게 뭘 무료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만해요 무료가 아니잖아 대가가 있잖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문병호 의원도 또 선거법 걸린 겁니다 재능기부 아니에요? 재능기부? 왜냐하면 이게 안모 의원이 총선 직후에 이걸 폭로해버렸거든요 그러자 문병호 의원은 무고 혐의로 안모 의원을 걸고요 그러자 안모 의원은 또 영무고를 겁니다 그럼 영량무고를 걸어야죠 2005년에 선거법 위반은 70만원 결론이 났어요 역의 역은 그냥 무고? 아닌가? 대우무고인가? 그만하세요 어디까지 얘기하시죠? 선거법 위반은 2005년에 70만원 결론이 나서 선관위 전과 기록에는 빠졌습니다 한편 무고가 300으로 판결로서 이것만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과가 하나만 기록되어 있군요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정유서 부부에게 26표 차로 낙선을 했죠 그렇습니다 재검표를 해봤는데 23표 차 그렇습니다 진 것은 맞다 한 번 더 해보고 한 4번쯤 더 해보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때였나요? 총선 당시에 국민의당 후보들이 당선은 못 돼도 더민주 후보들을 떨어뜨릴 수는 있다는 발언을 해서 무리를 빚었죠 한편 20대 총선에서도 선거 캠프에 회계 책임자와 상임고문이 각각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회계 책임자는 벌금 100만원 상임고문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경제정부라는 구상의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를 민주평화당이 평화경제를 정의당이 경제정의를 주도하는 공동정부 형태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더불어 경제로 도와드리기 자유롭게 어쨌든 이 제안에 대해 정의당은 아니에요 자유당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한국경제니까 이 제안에 대해 정의당은 매우 불쾌하다 적폐계승세력과 연대는 없다 고 반응했고 그냥 불쾌해도 충분히 드러내는데 뭘 또 매우 불쾌해 속상하게 야속하게 민주평화당은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익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란색 1 떠있고 공약들을 쭉 보는데 복지공약의 경우에 이렇게 표현했네요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 피부로 와 닿을 때 복지가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스킨십 등 뒤에 열풍기 여름에 짱 더워 가장 심각한 현황으로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원도시 문제고요 아까 시작할 때 유PD가 말해주셨죠 북한과의 통일공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통일공약 없습니다 여긴 민주당이니까요 거긴 다른 미래잖아요 다른 미래요? 네 다른 미래다 원도심 문제 재개발 사업을 현재 진행 혹은 계획되어 있는 재개발 사업을 시장직권으로 취소하고 주민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을 보면 원도심 재생사업의 판을 처음부터 다시 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민연금기금을 끌어와서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장기 임대아파트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하고 이게 국민연금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정부는 국민연금이 이러한 장기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죠 그리고 소득하위 중고교생 30%에게는 자기학습 개발비라는 이름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하위 30%는 보통 통계 안 잡는 문제라서 그거 새로 정리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죠 학생 1인당 월 30만 원이 더 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정의당 후보도 내놓은 인천은행 설립 공약 정도가 있습니다 인천은행?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 보셨고요 정의당입니다 네 인천은행 설립 공약이 있는 정의당 후보입니다 네 김응호 45세 남자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니까 직업은 정당인이겠죠 네 서산 출생 서산 서령고 졸업 인천대 기계공학과에 들어갔지만 수배로 인해 95년 재적 왜 재적당했냐 인천대 총학생 위장 출신입니다 어 97년과 11년의 굴업도 당선되면 잡아간다는 인천대 총학생 위장 97년과 11년의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과 홈플러스 입전 반대활동으로 인해 두 번의 정과가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유니시죠 아 11년도는 홈플러스 반대였군요 네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18대 총선 부평을 해서 낙선한 것이 기록에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정의당의 보편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 사회상속제가 안 보입니다 그냥 알고 있겠지 뭐 하고 안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정의당 표준 공약들이 잘 안 보이네요 설마 우리가 사회상속제 안 할까봐 이런 생각이 아니었겠느냐 방식이지 네 그러나 아동보상의료와 아동주치의제는 공약에 있습니다 네 성평등 임금공시제 있고요 슈퍼머먼 방지조례 있어요 이건 평등 공약이죠 이건 정의당 공약입니다 인천은행 설립은 경제공약이고 텃밭 300개와 3만 도시농부 육성은 환경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있죠 인천해주 개성을 잇는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평화공약이죠 네 NLR과 관련된 공약이 있는 후보가 있고 없는 후보가 있습니다 이 평화공약의 성격이 어떤 거냐면 인천항을 남북중해 거점항만으로 만든다는 밑그림이어서 경제공약과도 겹치긴 합니다 그리고 민관협치를 제도화해서 시민이 직접 정책 디자인과 결정에 참여하게 만들겠다는데 200억 이상의 예산 편성권을 시민에게 준다 해서 200억 참여 예산 미니엄제네 미니엄제 이게 어떤 방식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민중당처럼 미니언이요? 미니엄이요 아 미니언 미니언 바나나 오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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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예상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어떤 방식으로 200억의 예산권을 주겠다는지 예산결정권을 주겠다는 건지는 좀 궁금합니다 민중당처럼 따로도 집단지도 취재스러운 집단지도 체제라고 그만해 알았어요 제2의 의회 같은 그래 훨씬 낫잖아 민중당 들을라 행정부 소속 의회 같은 그래요 그런 걸 만들 건지 네 아니면 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행정조직이나 아니면 의회 밑에다가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 건지 궁금합니다 옴브즈맨 수준에서 격상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정말 지자체 단체장들마다 다 해법이 다르더라고요 주민참여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몇 개가 실현이 된다면 여기 모인 주민하고 의회하고 싸우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주민들을 정치에 지역정치에 끌어들인다는 것의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다들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의원들에게 시시대대로 계속해서 주민들이 로비를 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잘 돼야 그동안 주민들하고 얘기 안 돼가지고 재개발했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배 깔고 드러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음주와 폭행 검색어에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물론 가능합니다 더 많은 무소속 후보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인천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만나 보셨습니다 중동남구 연수구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홍인성 54세 남자 동해생 묵호초 묵호중 북평고 이나대법대 고등학교 때 인천으로 이주했습니다 중구 율목동으로 이사온 지는 10년쯤 됐다고 합니다 병장 만기 16년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인데 벌금 600 600이면 음주나 차량 들이받는 수준은 아니고요 보통은 보행자 상해인데요 공보에 해명했길 바랍니다 재작년이고요 600은 다수 상당한 상해로 나옵니다 사례를 보면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국회 보좌관이었습니다 공직선거 첫 출마입니다 인천 오니까 영원한과 달리 삭발투쟁 공천불복 주먹 뭐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안 나와요 잘 순해요 그럴까요? 김정일주 민주당 쪽에선 잘 안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민주당의 안경을 쓰고 보면 안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블로그의 인삿말에 내항 월미도 연안부두는 작은 이권에 연연하는 관료집단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업자 부하 내동하는 사이비학자 여기에 기상하는 일부 선출직들 손에서 10년 넘게 방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상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업자들이 일어나라고 업자들이 모닝콜해 주는 그런 선출직들이 있다 그렇게 써있는데 어쩌고 나도 그래서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랑은 안 친하다는 얘기겠죠 본인이? 후보 본인이? 그래서 뭘 할 거냐 개항 역사 관련 문화 컨텐츠 개발 개항 역사 박물관이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으면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북성도 주민센터 가보면은 무슨 중국 대하 역사물 같은 건물 있잖아요 그게 주민센터죠? 거기다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항에 마리나 내항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에 마리나 아쿠아리움 컨벤션 센터 이런 공약을 거는 걸 보면 아예 다 갈아엎고 토건을 하겠다는 생각의 후보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넘어가죠 김정헌 52세 남자 직업 정당인 재산 약 7억 정가 한 건이 있는데요 도박으로 1997년에 벌금 100만 원 나중에 이런 거 있으면 도박의 종류를 꼭 써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100만 원이면 그냥 고속된 거 아닌가요? 알고 보면 비석치기 아니 농촌에서는 한 번씩 윷놀이 때문에 많이 걸리거든요 윷놀이긴 하지만 윷놀이에 대한 얘기 이따 옹진군 시간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하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해군 상병 소집 해제 영종초 영종중 북평고 이나대 정치외교학과 전 영종동 새마을지도자협회 의장이었습니다 2006년에 한나라당으로 인천 중구 구의원에 당선이 되고 2010년에 같은 당 인천시 시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2014년에 새누리당으로 인천시 시의원에 당선을 했습니다 당 충청도가 높지요 그러네요 공약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공약이 공항철도 2호선 건립과 그리고 공항철도 환승 할인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인천역에서 청라역, 서울역까지 운영되는 인천공항철도는 청라역에서 운서역 구간이 환승 할인이 되지 않아서 영종 주민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게 주요한 공약인데 이게 구청장 수준 되려는 제가 말씀을 지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지하철하고 공항철도에 대한 공약은 제가 다 생략했는데 실제로 엄청들 다 걸었고 그렇습니다 인천쯤 오니까 이제 지하철 관련 공약이 있으니까 지도를 봐야 되더라고요 지하철 공약이 빽빽해요 그래서 진짜 불편해 이러고 지도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빼고는 저도 할 말이 없어서 뭐 또 인천 내양 재개발 공약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드디어 5천만 이런 것 따위가 아니라 13억 중국을 대상으로 인천에서 살 수 있는 공약이죠 스케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 650만 명의 해외동포와 함께하는 거에 제가 충격을 좀 받았는데 13억을 대상으로 복합해양문화관 중국인 유인 납치 중국인 납치 감금 중감금 인천이 워낙 차이나타운도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화교 사회가 여전히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굉장히 건설중심주의고요 개발주의 공약이 많은데요 건설주의자 그리고 더 나갔습니다 여기서 인천의 128부도에 초고총 랜드마크 시설을 도입하겠다 아 건설 리스트에요 광주 북구에 있는 짓겠다는 5.18 비츠탭이라도 지으려는 건가요 그리고 영종도에 그거 지으면 되게 웃기겠다 여기다가 떼서 오고 대형종합병원 유치한다는 공약이에요 원래 영종도에 존소킨스병원 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이 국제병원 건설계획이 있었는데 2006년부터 말만 나왔지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종도 주민들이 아프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땅은 내어줄 테니까 빨리 짓게 해야 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공약이 아니라 그냥 말 같은데요 땅은 많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건 저희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있는데 생각했습니다 저도 너무 재미없어서 제발 무슨 도박을 했는지라도 막 찾아내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제일 알고 싶었던 건 도박의 종목이었다 바른미래당 오보 보시죠 3J네요 트리플 J 바른미래당 전재준 59세 남자 중앙대 행석 충북대 지진방제공학박사 과정 재학 중입니다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부위원장인이 정당인이란 할 것입니다 전 행정안전부 부위사관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에요 중앙정부 출신이라 지금부터 말하는 공약을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공약 중구청사를 0 정도로 이전하겠다 네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동구지역에 있는 데다가 85년짜리 건물이에요 건물이 85년 묵었어요 그래서 이전하고 이 건물은 박물관과 공연장으로 개조하겠다고 합니다 개조하면 요파씨를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이 공약은 원도심 재생공약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이 영종도로 갔죠 그러면 거기 영종도가 신도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종합병원 아까 말했던 세 중에 하나를 어디서 구해와서 유치하고 구해와야 되는 존소킨스 그리고 이제 영종도와 월미도를 케이블카로 연결합니다 오성산에는 화훼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요 그 외에 카지노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겠답니다 영혼 쭉 빠지는데 거기서 갑자기 영혼이 들어왔어 지금 방금 조건 집행님이 짜증났어 근데 이제 카지노 관련 학과는 여기저기에 되게 많고 경주 강원 제주에도 많거든요 그걸 이제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카지노 종합대 한국 카대 카지노 학과가 아니다 우리는 종합대학이다 특성화 대학이다 나중에 카지노 건설의 초석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일단은 강원 제주 쪽으로 보내다가 카지노 국문과 카지노 영문과 이거 보세요 카지노 공학과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렇죠 홍보대사는 그럼 올인의 이병헌과 송혜교 뭐 이렇게 해서 말할게요 여기는 이제 중국어도 해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카지노 대학을 만들겠다는 전재준 후보를 보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나라당 후보의 도박과 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동구 아니 고누놀이를 했을 수 있다 카지노에 고누놀이를 오면 되지 동구청장 후보들 만나보시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허인환 49세 남자 양평생 세일고 원광대 사회복지학과 본인 병장 만기 장남 이병 대상 05년 음주 200 사회복지사 출신 동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고요 12년째 민주당으로 출마 중인 초선의 인천시 의원입니다 중구동구홍진의 탄돌이 국회의원이었던 한광원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른미래당인 한광원 전 의원과의 인연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땐 이렇게 쓰죠 의원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 당적이 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에 솔빛프라자 8층의 선거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스카이오투 독서실 학생들은 매일 허인환 후보의 거대한 이름을 8층의 벨리 댄스 요가 수강생들은 후보의 거대한 머리카락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합의가 됐나 보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눈 안 보는 게 어디예요 송현 근린공원 aka 솔빛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주거구역 사이에 낀 게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동네에서 잠만 주무시는 분들은 그 동네에 그렇게 큰 공원이 있다는 것도 모르십니다 그러면 주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곳인데요 그렇죠 부지는 넓어요 여기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겠다는데 제가 자세히 뒤져보니까 지금도 물놀이 시설은 있거든요 뭘 되게 크게 하고 물을 덮할 모양입니다 13년도에 인천시의회에서는요 화평동 냉면거리 동인천 칼국수거리 차이나타운 짜장면거리 신폭 칼국수거리 등을 묶어서 투자를 대폭 쏟아붓는 아시아 누들거리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상당 부분 엎어졌습니다 구의원들과 시의원들은 아직도 이것을 많이 꿈꾸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때 시의회에 있던 허인원 후보는 다시 동인천역 북광장 누들타운 건립을 얹었고 공보도 보시면 다른 희망찬 사진들 나오다가 뜬금없이 면식을 하는 아저씨의 사진이 나와 있어요 면식범이구만요 될 때까지 밀어붙이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되게 구슬퍼요 민주당 일반 공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역 앞에 맛있는 거 많은데 거기 수원집이라고 간재미 이렇게 해도 맛있어요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이흥수 57세 남자 현재 직업이 동구청장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죠 재산 약 6억 2천 정가가 3건이나 돼요 폭처로 관련한 벌금 100만원 97년에 있고요 이건 뭐 민주화 반민주화 그런 것 같습니다 순수폭력이라고 제가 구분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2000년에 또 하나 있고요 끊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2003년에 이번에는 5배로 폭력을 행하셨어요 폭처법 벌금 500만원 있습니다 육군 본인하고 장남 만기 병장 만기고요 리라 공고가 있고요 리라 초는 되게 비싼 학교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리라 공고가 있더라고요 리라 공고 대구대 사회교육학과 그리고 다시 인하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입니다 출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1995년에 무소속으로 인천동구 구의원 당선 98년에 무소속으로 다시 또 구의원의 무투표 당선 2005년에 한나라당으로 시의원 보궐선거 당선 2010년에 한나라당으로 동구청장 낙선 2014년에 새누리당으로 인천동구청장 당선 이 당시에 공식 사이트가 싸이월드입니다 2014년이면 그렇게 옛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미 다들 페이스북 할 때였죠 그렇죠 포스팅은 2015년에 멈췄는데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늦은 편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싶으면 1천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안 맺어줄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싸이에 도토리가 몇 개 남았거든요 도토리로 유인해보세요 음악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도토리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도토리를 하나 선물할까도 고민했네요 아직도 한국의 6개인가 이영수 후보가 리라초와 리라공고 나왔다고요 아니요 리라공고라고요 아 근데 리라초와 리라공고가 남산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중구나 용산구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CSI 돌려서 지금은 뭐냐면 공식 블로그가 카카오스토리입니다 오 카스로 쓰는 사람들 꽤 있어요 네 무언가 굉장히 고전적인 후보 같고요 어제 글을 11시간 전에 올렸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 어른들이 카스하고 밴드를 많이 쓰는 바람에 거기서 주로 활동하는 후보는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카카오스토리를 안 깔아놔서 저도요 볼 수가 없군요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걸려 있습니다 네 이 동구청장의 아들이 28살짜리인데 채용해주는 대가로 분뇨수거업체 이사장에게 생활폐기물 신규허가 사업권을 내줬어요 이야 그런 거 하면서 모를 줄 아나 봐 와 근데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은 구형 중이에요 뭐냐면 이 급여 명목으로 22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극 2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200 받았으니까 더하기 벌금까지 100만 원 넘거든요 사실 내준 사업권의 크기를 생각하면 그것도 싸게 먹힌 거죠 아니 분뇨를 사업권을 한 사람어치만 받게 그렇게 해줄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분뇨는 그쪽에서 받도록 그런 것도 아니고 아 그럼 윤세민 전담회사 이런 건가요? 그럼 막 따라다니고 회사가 네 말이 더 웃겨요 아들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대가성 뇌물수수는 아니다 급여 아니냐 무죄를 요구한다 대가로 분뇨를 주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하고 6월 29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좀 기대가 되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또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우선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은수 후보가 선거사무실을 계약을 했는데 이 보증금과 얼세가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대신 대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그 돈도 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내준 거죠 그것도 어떤 광의에 사실은 내물일 수도 있으니까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뭐가 걸려있냐면 SNS에 공약과 실적이 적힌 명함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이 구청장은 장학금 140억 원 조성 유스테이 내고 추진 등등등 이런 것들을 자기 명함에 넣은 거죠 현직 구청장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걸려있으니까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거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래도 공약 몇 개만 말씀드리면 200억 규모의 장학금 조성이고요 명함에는 140억이라고 썼는데 너무 소심해 보였는지 60억을 더 증액했고요 초중고 무상급시 이거 이상합니다 아이스링크와 보건소가 있는 동구복합현정타운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뭘 짓는 걸 되게 좋아해요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까지 짓는다는 그런 건립 공약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스링크에서 넘어지면 바로 보건소가 보건소가 하고 항의하고 구의에 가서 넘어졌다고 구의에 가서 아이스링크 모든 게 아이스링크를 위해서 존재하네요 아이스링크만 안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아이스링크는 컬링일까요? 네 모르겠어요 아유 어지러워 아유 어지러워 아유 어지러워 아유 어지러워 그리고 오래 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한치 아픈 보이지 않는다 그냥 나빠요 이제 켜보면은 이 얼굴이 그리고 지금 먼지구에 같이 풀어져요 민감한 사람에게 낫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밖의 상태 보세요 작지만 강력한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빅그린 액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김정식 48세 남자 안동생입니다 본인 상병의병전역 장남사회본부 소집대상 주안동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지선 세정연으로 시의회 선거 낙선 후의 체급 향상 전과 폭처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이고요 03년 저작권법 위반 300만원 What have you done, man? 03년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는 학원을 운영하다가 아 문제집 복사해서 낮아줬구나 시험 대비로 영어교과서 지문으로 수업을 하는데 교과서 출판업체가 고발해서 맞은 벌금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요 사설교제나 EBS교제 같은 거는 무단전자거나 따다가세로 교제를 만들어서 팔면 걸리는데요 전 교과서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교과서는 안그러니까 지장이 많이 바뀌었나 그새 모르겠네요 공익이라고 해서 제 글도 교과서에 하나 실린 거 있는데 이관해달라 하더라고요 공공 목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하긴 탈입학원이니까 공공 목적은 아니었겠네요 아무튼 공부 보시면 전과 소명을 보통은 하는데요 아예 안 하는 후보도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직업정치인 윤이십니다 04년 열린우리당 온라인 가입으로 정당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윤관석 의원 보좌관을 했고요 얼마 전까지는 우원식 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우원식 의원이랑 추미애 의원실은 보좌관이 거덜났을 것 같습니다 무소속 에디터는 죽어도 못 읽을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있는 남구 내 일이 있는 남구 내 일이 있는 남구 내 일이 있는 남구 투마로우 마이잡 한 번도 할 줄 아는 척한다 임산부와 어르신 무료 택시라니 광역시급에서 상당히 과감합니다 남구 안전 앱 배포라는데 살면서 공공앱 많이 받는데 되는 거 못 받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안전 앱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일지가 중요하죠 잘 안 돼도 효과가 있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학교에 초등학생들한테 가입을 하게 되면 학교합니다 이런 거는 자동으로 뜨게 연결을 해주는 앱은 있어요 근데 푸쉬 수준이 아니라 저쪽에서 푸쉬가 오는 것도 중요한데 내 쪽에서 저쪽으로 보고해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위젯이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배터리가 오지게 잡아먹고 계속 위치 보내주는 맞아요 근데 위젯 잘 돼 있는 공공앱 저는 이제까지 잘 못 봤어요 여튼 공공주택 매입을 해서 3에서 5인 내외의 노인들이 사는 쉐어하우스를 운영한다는 공약은 현실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죠 이영훈 50세 남자 인천 강하군생입니다 직업은 사업가고요 재선 약 6억 3천 정가가 한 건인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년에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공업사 사장님이기 때문이지요 와 공업사 되게 크게 하나 봐요 네 동인천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요 이나공업전문대 자동차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나공전 자동차과면 장사 크게 하셔야지 네 2010년에 한나라당으로 인천 남구 구의원에 당선을 하고 14년에 새누리당으로 인천시 시의원에 당선하니까 이번에 체급을 올리고 있습니다 잠깐 바른정당에 다녀온 경력이 있습니다 내걸지는 않지만 저는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다른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 가로열고 바른정당이 써있거든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탈당했구나 검색하고 있는데 한 막 2017년 11월쯤에 기사에 과로치고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 있는 거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찾아내는 제가 원망스럽게 된 내용 동네 곳곳에 랜드마크를 표시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잘 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3호선에 주한 용현 하객을 있게 만든다라고 하객진을 하려나 하객진이 있죠 그리고 경인전철 지하와 도대체 남구청 수준에서 해낼 수 없는 일을 막 질렀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백규 50세 남자 효담채 유양원의 사회복지사입니다 남원종합고 가천길대 졸업 인천대학교 경영학 석사 99년에 의료법 입원으로 벌금 400을 맞았네요 의료법? 네 뭐 유양원에서 일했으니까 유양원에서 일했으니까 뭔가 2010년 지선에서 구의원에 당선됐고요 2014년 지선에서는 구청장 낙선했습니다 과거 선거의 당적은 전과기록증명의 소속 정당명 기재 부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찍찍 바른미래당 네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인천지휘장입니다 그 할아버지들을 경락을 해주다가 두개골을 한 몰씩 친 거라니까요 공약들을 봤는데요 생각을 깊게 하면 지게 될 것 같은 공약들이 좀 있습니다 공약 중에 공무원들의 주인의식 확립이 있어요 아 줄바탕 아니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종복이잖아요 그래서 공복이라고 표현하죠 공공의 종복이라고 근데 주인의식 확립 일단 넘어갑니다 깊게 생각하면 질 것 같아서요 심리적 복지 1등 남구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는 뭔가요? 최소한 진짜 복지는 안 하겠다 하는 의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복지체형 가상현식으로 3D 안 넣어주고 부스 안에 들어가서 막 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샛 복지 저는 이 심리적 복지라는 워딩을 봤을 때 우리 시장 후보 바른미래 등 운병호 후보에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 피부로 와 닿을 때 복지가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열풍기 복지 정반대네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와닿는 복지고 이쪽은 심리적으로 와닿는 복지니까 둘이 합쳐 완벽한 복지 플라토닉 복지네요 저는 왜 자꾸 줄빴다 하시는 거예요? 그만해 고등학교 때 가장 온기를 느낄 때는 맞았을 때거든요 제가 기억 온기가 열기를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인이식을 확립하라는 말을 들었군요 그렇지 트라우마가 완벽하게 분석되는데요 이게 말이 되려면 주민들에게 정신과 상담 같은 걸 조금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그런 복지가 있다면 말이 되겠네요 주인이식 주인이식 개발도 있습니다 수봉공원에 랜드마크 시설을 유치하겠다는데 무슨 랜드마크 시설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줄받아 맞는 곳 동상으로 상관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성남주안 교통공약이 있고요 성남주안 인천공학고속철을 만들어서 서로의 이송시간 단축 달서구의 원시인 같은 걸로 맞고 아파하는 모습 깔여 죽어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 CCTV를 설치하겠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런 건 감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세먼지 마스크는 준다니까 이건 좋네요 미세먼지 마스크 요즘 경기도 버스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깊게 생각하면 진다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구의회 의원 출신의 정의당 후보 보시죠 문영미 52세 여자 인천인화여고 이화여대 졸업 인천남구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삼선 구의원입니다 삼선 전승입니다 네 06년부터 내리삼성했습니다 남구지역 아동센터 대표도 하고 있고요 전 정의당 대변인입니다 상당히 큰 피규어죠 구의원으로서는 학교급식, 건설, 노동자, 고용 및 채불임금, 전통시장 등에 관한 조례들을 발의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상을 한둘 단위 꽤 여럿을 탔습니다 그래서 상을 솔직히 두세 개만 탔으면 저도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꽤 많이 탔어요 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지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조그만 녹지들을 많이 만들겠대요 어떻게니 빈집을 활용하는 작은 쉼터공원 그리고 군의 노령인구가 많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도시농업, 반려동물관리, 공공치설관리 등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반려동물관리라 지역화폐 공약도 있습니다 있을 법도 하고 많이들 생각했겠지만 반려동물관리와 노인 일자리를 직접 연결지은 후보는 많이 못 봤는데 여기 한 명 있네요 지역화폐 공약까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반려동물관리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텐데요 우리 아버지는 식욕을 느끼실까봐 진짜로 안 돼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큰일 나요 밥을 너무 잘 먹길래 내가 먹었다 오 마이 갓 연수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95년부터 3승 3패의 시의원 재선 5회 구청장 탈환하러 왔습니다 지난 6회 지선 연수구청장 낙선의 울분을 4년간 꾹꾹 참다가 전국민주당 단체장 후보들 중 가장 최근에 음주운전이 걸렸습니다 아 좀만 더 참으시지 올해 150 본인 장난 병장만기 프로필 사진에 과격한 주름지우기는 후보들 사이에서 필수인 모양입니다 페이스북의 유세사진에는요 프로필 사진 속 고남석 후보의 20년 후의 고남석 후보가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데몰리션맨도 아니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차와 예금 보험 대출이 없습니다 클린 답과 아파트만 신고했습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죠 전데요? 물론 저는 아파트는 없습니다만 이런 유형의 어르신들이 농촌에 가면 많아요 아들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땅 파가라고 파가 저 두평 파가 나요 음주운전 이유로 차를 처분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다시 내가 음주운전을 하면 개다 이러시면 예금 보험 대출은 왜 처분하신 거예요? 원래부터 없었을 수 있죠 경력에 비해 재산신고 불성실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을 연속으로 유치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건입니다 65세 이상 대장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원을 지원합니다 41세의 안승준군 어쩜 좋아요? 이게 한반도 미래연합 때문에 우리가 입맛이 썩어서 그렇지 여기 앉은 사람들이 유엔 관련 공약도 있는데요 부산도 인천도 유엔하고 관련이 있는 동네입니다 연수구에는 한국주재 유엔사무소 유네스캡 동북아사무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연수구청장급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호부 만나보시죠 이재호 59세 남자 경기도 인천춘생입니다 직업은 현재 연수구청장이고요 경기도 인천일 때 태어났다는 거겠죠? 네, 경기도 인천실 때 태어났습니다 재산은 약 13억 정가 한 건이 있는데요 오물청소법 위반으로 한 건이 있네요 청소를 너무 못하는 벌을 받나요? 벌금 100만 원입니다 길에 퍼뜨리고 비오는 날 정화전을 몰래 흘려보냈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제 날짜에 청소를 안 했겠지요? 비오는 날 흘려보냈 청소에 영 재능이 없는 걸까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되게 속상하죠 열심히 했는데 칭찬 못 들을 때 그러니까 학교 갈 때 많이 울잖아요 칭찬 못 들은 것도 속상한데 재판을 받아 벌금을 내고 너무 상처가 됐을 수 있어요 입대 7개월 만에 독자라는 사유로 입영 제대했습니다 신광초 상인천중 대원공고 인천대 건설확경관리공학과 그러니까 전공하고 왜 안 맞았을까요? 그렇죠? 환경관리학과를 나왔는데 2002년에 무소속으로 인천연수구 구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2006년에 인천시 시의원 당선 그리고 또 2010년 이렇게 당선 다 한나라 한나라 새누리당으로 2014년에 연수구청장에 드디어 당선을 합니다 이번에 출마 기자회견에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읍소를 했어요 아니 내 품이 앞바다에 빠진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렛 미 림 살려달라고 읍소를 했는데요 한순간 연수구민들이 협박범이나 납치범이 된 느낌입니다 개인사이긴 하지만 현재 농축산인의 부친인 우리 아빠가 연수구민이고요 동춘동의 모 아파트 노인정 총무신데 아버지 제발 구청장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아빠 안 돼!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구청장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구청장이 미물이냐 아니 쉽게 죽이는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 그러지 그래도 사람인데 이거는 얘기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유한국당에 지금 국회의원들 원내하며 다들 절하고 돌아다니죠 근데 저는 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봐요 포즈 보시면요 그건 독예자예요 절이 아니에요 오체투지라고도 합니다 절이라고 말하면 그냥 예의의 일부인 것 같잖아요 독예자라고 하면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독예자는 굴복이고 오체투지는 숭배죠 우리 아버지한테는 반려동물도 맡기면 안 되고 연수구청장도 맡기면 안 됩니다 농구장인 아버님 연수구청장을 드시면 안 됩니다 식인까지 갔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동물을 식용과 비식용으로만 구분하시거든요 어쨌든 80이 다 되셨으니까요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 4년간 연수구의 꿈을 그리며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이런 뻔한 말인데 뭐냐면 4년 동안 그 꿈을 현실화하고 뭐라고 했냐면 1,000년 뒤에 연수구 발전 그림을 완성시키겠다 합니다 퓨처라마 근데 제 생각에는 1,000년 뒤에 지구 멸망이 오지 말아야 할 텐데 말이죠 퓨처라마 같은 공약이 있어요 지금 100년 먹거리 공약이 전국 유행인데 1,000년 단위 나온 거는 조금 처음 봤습니다 당군할아버지급인데요 다들 이 말은 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해석해 주세요 다들 국문과를 나오셨으니까 다들 이재호가 강하다고 말하는데 구민을 위하는 일에는 결코 한 발짝 아니 한 반발짝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 이 문장 허응이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다들 이재호가 강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약하다는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구민들 앞에서는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뒤 문장에 연결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 강한 자 앞에서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원래 잡아먹힐 것 같은 분은 말이 헛나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고 겁나서 그래요 동키호테네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교복 지원 그리고 등록금은 단계별로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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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올케 언니한테 말해주고 싶네요 당장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조카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니까요 이분이 바빴던 건지 성의가 없던 건지 오타가 유독 많습니다 TKTX 이 복합하전센터에 도심공항과 면세점을 유치를 해서 트리플 역세권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바른미래당을 봅니다 바른미래당 서원경 55세 남자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나 보성고를 졸업하고 이나대 공과대에서 제적을 당했는데 다시 돌아와 영문학고를 졸업합니다 전 한겨레21 인천지사장 전 국민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는 은근히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이력 연수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지냈습니다 한겨레21이 지역지사장이 필요한가요? 그냥 팔았다는 거죠 06년 지선에 시의원 선거를 나갔어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낙선 공연을 보겠습니다 3년 안으로 연수구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할 거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통신사들과 협의해서 송도부터 테스트밸리로 선정하고 공공기관부터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테스트배드가 아니라 테스트밸리라 심야 대중교통공인학이 있어요 그 명칭이 부엉이버스입니다 부엉이버스 네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논다거나 하고서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경기 서울 가면 좀 나옵니다 서울에서는 운영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연수구 그리고 연수구는 곧 재건축 시기가 온다고 해요 4, 5년 내에 본인이 당첨되면 임기 끝날 때인데 따라서 그 자신의 임기를 재건축 시기가 왔을 때 구민들의 재산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기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을 안 날려먹도록 도와주겠다? 그때 이제 재건축 시기가 와서 날려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미리 대비해 주겠다 나의 고민은 4년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후보도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선기예훈 58세 남자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사 장성 출생이고요 인하대에서 다문화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전 인천지방경찰청 총경이었습니다 경찰윤 씨예요 그러네요 셉테드라고 하죠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교육원은 외래교수도 여기 맺네요 선기예훈 후보도 아파트 관련 이력이 있었습니다 과거 전국 아파트 관리 정상화 특별위원을 지낸 적이 있고 퇴임 후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의 회장을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의 실상을 안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떤 비리들이 있다는 것 엄청나죠 그래서 아파트 비리 척결과 투명화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정에 법적 성격을 부여하고 조례 정도의 무게를 갖게 하겠다는 건가 봐요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감시법은 경찰 출신당은 발성입니다 그 외에는 송도 LNG기지의 안전성 강화와 6809 비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비리에 관심이 많군요 알겠습니다 연수 구청장의 4명 여보 보셨고요 남동 구청장입니다 여기도 4명이네요 전임 배진교 장석현 구청장을 거치는 동안 남동 공단은 잡음 없는 다문화 도시가 됐습니다 소례포구는 대형 화제를 겪고 나서야 현대화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장구청장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출마를 했고 이번에는 야권 공조가 없습니다 여당 공천이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예비 후보 한 사람은 성매매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추문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출마를 발표하고 일주일이 안 되어 사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공천된 여당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호 51세 남자 전주생 병장만기 민주당으로 남동구 의원 인천시 의원 재선 공직선거 3전 3승 박남춘 의원 보좌관 박남춘 의원실 보좌관 출신들도 지금 인천에 쫙 깔렸습니다 수아진 사랑 더하기 자문위원장 가수 수아진의 안상수씨 있죠 수아진이 운영하는 자선공연 시민단체입니다 심장병 어린이 많이 지원하셨죠 네 그렇죠 아직도 계속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활동을 그리고 지역 학생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당선되면 내년부터는 한 명 빠짐없이 코딩 배우고 시험 봐야겠어요 사실 전국이 다 그래요 지금 고학년 코딩교실 공약이 있고요 민간 어린이집을 늘린다 원비를 줄인다 안 받는다 이런 공약은 많이 받지만 민간 어린이집 교원 기본급 인상은 흔히 보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남동구와 안산시 같은 곳은요 다문화센터도 그냥 다문화센터 이런 거 갖고는 코에도 못 붙입니다 다문화 정착 자립 서비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체계 구축 사할린동포 정착 지원 센터 여기에다가 은퇴할 때 고국에 돌아가는 준비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플랜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김서구 63세 남자 직업은 3환운수 이사였습니다 엄청 큰 거 아닌가요 이거? 엄청 크고 파업도 많이 하고 입장 폐쇄도 있고 서울에서 인천 갈 때 이거 타고 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3환운수구나 재산은 약 2억 4천 정가 4건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1991년에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999년에 벌금 100만원 뇌물공여로 2001년에 100만원 이거는 좀 특이해집니다 2011년에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를 털었나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범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오션스 김석우 판례집을 봤는데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와 관련한 벌금 제일 많더라고요 이 선거를 할 때 피고인 등을 뇌물을 주면 향응을 제공하나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 혹은 횡령을 하게 되면 주로 새마을금고법으로 걸린다고 하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운수회사를 진짜 가열차게 운영했구만요 그래서 운수회사에서 보통 주거래은행이 아마 새마을금고였지 않았을까 이런 유추는 가능하네요 일병 육군 소지 폐제고요 인천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행정학 석사인데 그 나머지는 추정이 안 됩니다 다만 제인 인천에 있는 충청 도민의 부회장인 걸 보니까 충청도 출신으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98년에 무수속으로 인천 남동구 구의원 당선 2002년에 무수속으로 또 남동구 구의원 당선 그리고 2008년에 자유선진당으로 인천 남동구를 국회의원에 낙선했습니다 도시로 오니까 운수회사 사장이 지역의 실력자죠 정책에 많이 관여하잖아요 도로 짜고 이런 것부터 2004년에 성접대 파문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당시에 구의의 의장이었는데요 해외연수를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논란 때문에 당시에 사퇴하라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좀 큰 문제가 있었고요 사만운수 노조와 큰 충돌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응했냐면 직장 폐쇄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아주 선이 굳습니다 다른 방법은 마음이 불편해요 네 이렇게 해버렸고요 그냥 일단은 공약 하나 말씀드리면 소래포구 국가 어항 지정을 신청하겠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소래포구까지 연결하겠다 이게 재밌었어요 자생단체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총 자기 입장에서는 다 알고 친하니까 플레임을 안 쓰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총 자총 등의 역할을 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좀 독특했어요 보건소 내에 수의과를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동물 관련한 공공수의사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걸 개설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5월 29일에 홍준표 당대표가 인천을 방문했을 때 어디 있었어요? 참석한 걸 보니까 당과 혹은 당대표와는 잘 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지가 뭔지 알 수가 없네요 IBF라고 적혀있는데 그거죠 복싱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인터내셔널 복싱 패드로 IBF요? IBF요 이거 확대해서 보면 이거 거꾸로 차고 있거든요 인터내셔널 베프티즈모 아닐까요? 침례교? 네 학교에서도 그런 거 많이 좀 보이잖아요 IBF라는 동아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 거예요 있어요 지금도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화복 58세 남자 청운대 산업대학 중국학과 교수입니다 대건고를 졸업해 한국방통대에서 행정학 학사 인천대에서 정치학 석사와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남동구 갑 공동지역 위원장이기도 하지요 바른정당계입니다 인천자유시민아카데미 인천남동구 토론회에서 유승민 의원과 토론 파트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스파링이죠 만화관에는 아닌 15대 18대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이원복의 동생입니다 이원복 의원의 동생입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즉 행불상수 아니죠 데프트상수 안상수 전 시장의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맴들고 있었어요 폴리페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보직제와 성과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답니다 소래포구 공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관광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호수공원 조성이 있고요 간석동 구월동 등이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 갈등과 슬럼화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쵸 굉장하네요 그쵸 이상입니다 영양도 동원해야 될걸요 제 경험에 의하면 알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은 아니지만 지난 회기의 구청장이 나왔네요 정의당입니다 컴백한 챔피언이죠 배진교 49세 남자 정당인이고요 정읍 출생 한국방통대 행정학 학사 인천대학교 행정학 석사 당직장이면 꾸준 출마자로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6번 출마해 2010년 구청장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전과는 하나 있네요 90년 폭처법 정확히는 화염병 사용으로 1년 징역을 살았습니다 구청장 시절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수행했어요 이 과정을 회상할 때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재정 문제가 힘들었다고 말한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재선 도전할 때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곡이 수록된 음반 행복한 동행을 발매해 기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음악 욕심이 있는 양반들이 간혹 있죠 또 다른 안상수씨가 소속된 그룹 수화진 역시 인연이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 앨범의 5곡 중에서 파초는 원곡자인 수화진의 안상수씨와 듀엣을 했습니다 불려다니셔 직접 호영오지 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상수형이 와서 같이 노래 불렀다면서 녹음 장면 올리고 한쪽이 그렇게 부른다고 어쨌든 간에 그 콘서트는 출판기념회와 같은 성격인 거죠? 대학에서 노래패였고 전국노래자랑과 구청열린음악회에서도 구청장으로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구청장 재선 실패 후에는 인천시 교육청의 개방형 감사관 자리에 응모해서 임용됐습니다 무상교육 무상교복 청룡수당 예측할 수 있는 기본 옵션이죠 소래습지생태공원 예측할 수 있죠 소래포구어시장 예측할 수 있죠 권역별 복합문화체육센터를 만들고 남동문화원이란 걸 만들어 주민문화예술동아리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술 유닛이네요 예전 챔피언 정의당의 배진교 후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저희들은 광고를 듣고 와서요 부평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하마을을 둘러보던 당신처럼 이곳에 오면 어른도 아이도 걸음이 느려집니다 노란 바람개비 처음 보는 호랑가시나무 5월부터 상시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의 집까지 곳곳에서 우리 발길을 붙잡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귀향 10주년 봉하마을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노무현 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문의 1688-052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49세 남자 우측 연골파열 수술로 5급 인천생 부평동초 부평고 고대 불문 아메리칸대 국제관계학 아메리칸대? 놀려먹기 좋은데요 워싱턴 DC에 있는 행정공공정책중심의 연구위주 학교입니다 공직이나 정치에 관심이 어릴 때부터 있는 학생들이 많이들 가는데 직업정치인을 꿈꾸는 사람들인 거죠 학생들이 주로 졸업하고 송영길 의원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최용규 의원실, 홍영표 의원실을 거쳐서 지난 지선 두 번 모두 승리한 민주당의 재선 시의회 의원이기도 합니다 부평인데 차가 기아랑 르노삼성입니다 물론 구매는 자유죠 캠프 마켓이 떠나는 부대터가 있어요 공원과 체육시설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미군기지를 낀 상당수 후보들이 지역의 원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태원처럼 키우겠다는 거죠 차준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공약들을 하고 인터뷰를 보니까 지역 문제들을 잘 짚어내고 있습니다 실천 방안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와 1대1입니다 박윤배 66세 남자 직업 정당인 재산 6억 정가 없고요 일병 소지 폐지입니다 부평 동초 인천중 재물포고 서울대 정치학과 전 대우자동차 전략추진팀 팀장이었습니다 대우차 출신 후보네요 네 95년 무소속으로 인천시의의 시의원 낙선 2002년 2006년 2010년 부평구청장으로 계속 나와서 당선 당선 낙선 2014년에 새누리당으로 부평구청장에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전 그리고 성공 이런 루트고요 8년 꿀키는 했지만 3선 도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주로 얘기하냐면 구청장도 해봐서 GM에도 근무해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제를 실제는 이 사람은 GM에 근무한 게 아닐걸요 TM 춤이었어요 배우에 근무한 한국 GM을 지원하고 경제를 살려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평을 만들겠다라는 포부인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약화됐는데 다시 경기를 살려보겠다 부평 미군기지의 역사공원과 명품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는 아주 평가가 어려운 평가가 어려운 공약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여섯 번째 지역구에서 계속 후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듣기만 하거든요 근데 제 느낌인가요? 공약이 다 똑같은데요? 네 읽으면 더 똑같아요 뭐라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코딩, 드론, 로봇 이런 게 나오고 맞아, 무분별한 난개발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쓸 거야? 관광벨트, 문화산업 부평구의 두 명의 후보를 만나보셨습니다 개양입니다 인천광역시 개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박형우 60세 남자 개양생 부평초 부평중 인천기공고 건축과 동양공전 건축과 본인 장남 병장 만기 3선에 도전하는 현 개양구청장 구청장 말고도 시의원 재선까지 모든 지선에 출마해서 4승 3패입니다 논평 공약의 허무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박형우 후보가요 민선 5기에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어요 6기 들어서는 6기 홍보할 때는 실시했다고 홍보했어요 재선됐죠 이번 공약에 또 무상급식이 서있단 말이에요 1식 4찬 5찬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건 마치 세종이 조선을 건국하겠다고 공약하는 것 같은 혹은 이승만이 한글을 창제하겠다고 공약하는 것 같은 뭐라고 설명해야 돼 했다가 없앤나? 3년 11개월 하다가 딱 지금 없애버리는 됐어도 추진 붙여서 쓰는 행태가 좀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안 그러면 주민들이 몰라준다는 게 보통은 캠프의 하소연입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컸던 계양산 골프장을 백지화시킨 것은 처음부터 골프장을 반대했던 박형우 구청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구의회 의원 출신 후보 잠시 후에 나오는 사람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계양산성 복원은 박형우 후보가 4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구가 부지를 매입했고요 완공은 올해라니까 벌써 반 넘긴 공약인 거죠 거는 공약을 미리 이뤄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챔피언의 이점이고요 상도덕으로 보자면 과대광고죠 이 양면을 다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계양구청장 한 사람에 해당된 얘기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후보가 의회 출신입니다 고영훈 63세 남자 직업은 기초의원 재산은 약 8억 6천 건국대회 사회과학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지방행정전공 행석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이 있고요 전 인천지방경찰청 경찰서 정복계장과 수사계장을 지냈습니다 경찰이군요 네 실제로 필드 뛰었다는 얘기죠 이러면 정복계장이죠 네 정복계장 수사계장 정복계장으로 들어갔고 정복? 경찰이 왜 정복을 해? 유정복과 함께해야 되니까요 아 이걸 그전에는 영길계장 상주계장 영원히 길게 함께 했어야 되는데 2014년 새돌이당으로 계양구의회 구의원의 당선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네 문장 또 이상한다 블로그에 구민 여러분들의 저녁밥상이 하루하루 행복이 가득해진다면 밥 맛있게 먹으라는 뜻인 것 같고요 아니 밥을 먹어야지 인천 대순환선을 후회정협법상의 행정복합도 대순환선 네 이게 뭐냐면 인천을 원으로 순환하는 형태의 순환선이 자 과연 백령도로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수도권의 2호선이 여론 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유일하게 좀 독특한 공약은 유아 송영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보내주고 받는 그런 건데 어린이를 구립 만남의 집을 만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갈 시간이 어긋나잖아요 어린이집 근무 시간과 그래서 지하철역 구내와 환성 주차장 환성 부군이나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만남의 집을 만들어서 이 아가들을 잠깐 보는 노인 인력을 고용해서 잠시 보고 있으면 규모가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이 환승센터요 네 환승센터 아이를 잠깐 두면 데리고 오고 데려가는 그럼 이제 선생님이 거기 계시는 분한테 놓고 퇴근하고 뭐 그러거나 아니면 노인 인력이 아이들을 데려오거나 이런 게 좀 자세히 써 있습니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 많이 해봤나 보네요 네 이력관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그러게요 아예 이동 경로 이력관리가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양산 흔들다리 조성 요새 흔들다리 괜히 유행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저 그렇게 그거 무섭던데 많이 만들면 사고 날 것 같아 무서워서 재밌는 건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흔들다리 만드는 이유는 더 웃겨요 너무 등산거리가 짧아서 머무르지 않으니까 흔들다리를 건너가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머리는 써야죠 그럼 서서 오래 있다가 아 근처에 모텔 이러면서 잔다 막걸리 먹어야죠 무소석 후보 만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하냐 아이고 무소석 이한구 52세 남자 정치인 개양초 개양중 인천고 고려대 상병 소집 해제 민주당에서 이선환 시위의 의원이었고요 개양신문 대표이사였습니다 캐치프레이지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게 캐치프레이지에요 나머지는 왹 I'm the real man 페이스북을 보면 지지자인 듯한 누군가가 정상에 올라가 하얀 천을 들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왜 투항하죠 지지자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어떤 인간이 정상 위에 올라가서 하얀 천을 들고 있어요 정상이 그냥 북한산 이런 게 아니고 히말라야 같은 느낌이에요 그 하얀 천 안에 아무거나 제가 써서 쓰면 돼요 아 그런 거 알아요 거기에 이제 그 이한구 파이팅이라고 적어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댓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저길 어떻게 가셨대요? 라면서 아유 속상해라 정보 격차 블로그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직 작성된 글이 없습니다 혼자다 도민인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 사람 민주당에서 태어났네요 2호선을 계양규청역까지 있겠답니다 지도를 본 결과 까치산역에서 끝나 있는 거를 서훈 계양효선까지 있겠다는 건데 오 대박 네 근데 현재도 지금 그 계양구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인천 노선이 있어요 응 근데 이제 서울을 오려면은 두 번 갈아타야 되고 밑으로 삥 돌아서 와야 된다는 건데 네 경기도인의 운명을 받아들인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로 그 밖에는 확대 추진 검토 등의 공약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끼리 열차라고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이재현 57세 남자 영광군 대맘현생 살레시호고 조선대 기공 기술고시 23회 환경부 공무원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사실상 이번 서구청장 선거의 주인공 되시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사무실이 서구에 있어요 퇴임하고 올초에 입당해서 선거를 준비했고 첫 번째 본선입니다 본인 장차남 병장 만기 이태석 신부 이태석 신부 아시죠?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 후원의 다음 카페 카페지기 경력도 적었습니다 경력에 카페 운영자가 들어간 후보 처음 봤습니다 이태석 신부처럼 남수단에 갔던 것은 아니지만 나이로비시에 있는 유엔 환경계획에서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케냐에서요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요 생각헌데 당연히 지역구를 선택한다면 서구 아니면 김포시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상대방 후보의 공격 포인트도 뻔합니다 저 악취는 다 저 사장이 만든 거다 사장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아닌데 여튼 그래서 인터뷰나 홍보물을 통해서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매립지 연장 여부 발표문은 내가 사장 부임하기 3개월 전에 발표된 것이다 관리공사는 관리하는 거지 결정하는 거 아니다 합의문에 개입 못한다 내가 일하는 동안은 지역장학금도 확대하고 노조하고 주민대표한테 감사패도 받았고 매립지 악취 문제도 해결했고 악취 죄로였다 대응의 메커니즘이 좀 복잡하네요 그쵸? 라고 주장하는데 마지막 문장 때문에 또 막 감점이에요 다른 건 확인을 못하겠고요 저는 분명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지날 때 창문을 못 열었거든요 그건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재현도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역설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전문가니까 그게 제일 좋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악취 전담관 제도 운영을 약속했는데요 인천시민분들 상당수의 구청장 후보시죠 시장 후보들로부터 악취 취집기? 이런 기계가 있어요 그런 거 홍보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거는 보통 예시가 많이 되는 것이 부산 사상구입니다 거기는 공단의 악취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먼저 했던 경험이 있어요 공단 주변이나 매립지 주변의 청취자 여러분들은요 주민 괴롭히던 악취 어떻게 줄어들었을까라고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요 문광부가 운영하는 정책 브리핑 사이트에 게재된 사상구 환경위생과에 일하는 공무원 노, 다지, 악취 전담관의 운영기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자세히 알면요 공무원들한테 따질 때 논리적이 될 수 좋습니다 한국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강, 범, 서, 52세 남자 서울 출생입니다 직업은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죠 재산은 약 4억 6천 정가 한 건이 있네요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 100만 원 상병 소집해제입니다 서울 탑동초 문일중 문일고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같은 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 그리고 인천대 물류학 석사미 박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서구 부평 계양을 오니까요 민주당하고 주고받고 하죠 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비서실장을 지냈어요 안상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등장하죠 지금 민주당은 박남춘 후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쫙 갈렸고요 2008년에 한나라당으로 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하고 2010년에 또 낙선하고 2014년에 드디어 서구청장으로 당선합니다 유엠 씨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서구의 지역 쟁점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인데요 강범석 후보의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천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4자 협의체입니다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한데요 그 협의가 내가 있을 때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민주당 이재현 후보고요 강범석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사에 소유권을 넘겨 받아서 인천시의 통솔 아래에 일단 둬야지만 매립 종료가 가능하다고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가요?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서 굉장히 모호한 입장과 모호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해석 불가니까 지역민들이 차라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혁 문법 같다는 얘기인가요? 쓰레기는 참 나쁜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알아서 잘 해결했으면 협의의 주도권을 우리가 일단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말 아닌가요? 그런 쓰레기의 기운이 도와줄 것이다 소유권을 먼저 넘겨 받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매립 종료하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이걸 먼저 받아야지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왜냐하면 현역 구청장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문장은 그래서 지금은 내 책임이라기 하기 힘들다 하지만 여기 여기 걸쳐서 복잡합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공사가 사실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인천시 관할이 되면서 적자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예산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흔쾌히 관할을 가져오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네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가 되는 게 쓰레기도 받고 예산도 쓰고 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약으로는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추진 뭐 이런 정도가 있고요 관극공사의 자재와 인력 장비를 100% 관내에서 조달하겠다 아 네 그런 하는 거 많은데 관극공사 할 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안에 많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공약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건 양날의 검입니다 말하는 구청장이 내부의 관내에 얼마나 많은 회사하고 친분이 있는지를 알아놓아야 합니다 한 회사하고만 친분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네 이거 누가 알아내야 되냐 경찰 경제과 정보과들이 많이 알아놔야 됩니다 정일우 배우가 아닙니다 배우 있어요 정일우씨? 하이킥하는 네 그렇구나 54세 남자 바른미래당 인천신앙 사무처장 충남 홍성 출생이고요 한국 방통대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 공공발전 전공 석사과정 재학 중입니다 서구의 강자 이학재 3선 국회의원의 보조관 출신입니다 201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구의원 당선 전과는 3건입니다 91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 95년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100 또 뭐 안 씻어도 좋구만 음식점을 하셨나 보죠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 총선을 앞두고 루원시티 개발 사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등장해 주민들에게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집회를 나오면 집회만 하고 가야지 옛날에 정치인들 보면 집회를 나와서 명함을 돌리고 연상을 하고 삭디를 두르고 다른당 후보 험담도 했대요 그래서 200만원 벌금으로 구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후보의 트위터가 있지만 2017년 5월 16일 이후 중단 대선 때까지 열심히 했군요 그 외에 공약을 보면요 키워드만 말하겠습니다 검단, 청라, 폴리텍 대학, 유치, 4차 산업, 블록체인, 인공지능 루원시티의 인천지방국세청과 중부해경청을 들여오겠대요 그러네요 청라인은 인천지검 서북부지청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청라나 송도에는 검찰이나 법원이 들어오긴 들어올 건데요 그건 구청장도 개입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이행기간이라고 써놓고 전부 다 구청장 재직기간이라고 쓴 거예요 이걸 왜 묻느냐는 짜증이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재직기간 내 할 거라니까 그건 마치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 언제 하냐고 물을 때 시험 보기 전까지 하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걸 하긴 할 건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언제까지 한다고 말해 중간에 무슨 일이 있다고 공약을 내랄래 정도의 귀찮음이 살짝 느껴집니다 조경곤 남자 51세 국악인입니다 전북 김재생 김재농업고 1년 중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고로 인해 실명했거든요 현 판소리 고법 무용문화재이며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무용문화재라고 본인이 합니다 시각장애로 인해서 병역은 면제입니다 장납은 4급인데 현재는 대학생입니다 장애인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누군가의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산은 3억 정도고요 공약은 인천공항과 연계해서 아랍의 길 민속촌 건립, 구호선 연장 24시간 안전전담부서 운영인데요 이게 봉사자와 퇴직경찰로 구성된다고 하는 거 보면 자경단이겠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공약정리를 공무원식으로 하지 않고 문장으로 길게 써놨는데요 문장과 문단 간의 호응이 적절하고 되게 진심이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문장 되게 깔끔하고 근데 이제 읽기는 힘들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건 그렇습니다 독특한 후보를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군단이와 교육감 후보들을 광고 뒤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에디터가 바빠질 때예요 아직 아니에요 XSFM입니다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 쓰리 트리트먼트 투 쓰리 헤어팩 작지만 강력한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58세 남자 다시 읽을까? 한연희 58세 남자 강화군 양도면생 본인 차남 병장만기 장남 이병소 집회제 강화읍사무소에서 시작해서 군청산업과 내무과 새마을과에서 일한 공무원 유닛입니다 경기도 수장원 본부장까지 간 거면 엄청 올라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랑입니다 가평 부군수 평택 부시장을 거쳤고 작년은 명퇴했습니다 주식을 좀 하는 양반입니다 만드는 물건보다 주식 관련해서 만드는 더 많은 기사가 나오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업체 네이처셀의 주식 52,500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겔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 객장의 힙스터구나 네 52,500주면요 십몇억 됩니다 2000년대 말부터 제 눈에 띄어서 볼 때마다 웃겼던 단어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6차 산업이라는 그 말 농촌 지역에서 밀어붙이고 밀어붙인 지 10여 년 이젠 대명사처럼 굳었죠 정치인 용어 중에는 이런 넌센스로 시작해서 일반 명사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생산, 가공, 교육, 체험, 관광, 숙박을 붙여서 6차 산업 혹은 1차, 2차, 3차를 결합해서 6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근데 체험 및 관광객들이 강화를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직선거리 때문이 아니라 겪어본 바 도로거리 때문이거든요 서울 강화관 고속화도로 김포 강화관 지하철 연장 뭐 이런 거 막 걸어야죠 걸었습니다 어차피 이거 안 되면 얘기가 시작이 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현희 후보가 낸 커다란 토건 공격 중에 제 눈에 띈 거는요 강화에서 무려 고성군까지 가는 495km 민통선 자전거길 개설 출신입니다 495km? 우와 다리 터져 죽는 거 아니야? 실로 난코스가 예상됩니다 아니면 자전거길만 잘 닦으면 한 이틀이면 가요 태백산맥을 그럼 안 되죠 강화의 자유한국당 후보를 만나 보시겠습니다 유천호 67세 남자 경기도 강화군생입니다 직업정치인 재산 약 11억 정가 2건 있는데요 1975년에 사기로 징역 8월 야 이제 본인이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갔다 네 1992년에 공갈로 벌금 200 이건 기억이 날 수도 있겠다 상명 만기고요 야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콤비네요 사기 공갈 공갈 옛날에는 붙어있었는데 사기와 협박 2개인데요 아니 뭐 근데 다 기억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 말을 계속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공갈 쪽에 아직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강화구 인천전문대 사회체육과 정말 공갈 뭐예요? 아 이게 사기는 자기가 군복무할 때 상급자가 방위병 근무이탈 무긴 사건에 공모한 것처럼 연루시켜서 처벌을 받은 거고 좀 억울하다 이거죠 공갈은 자기가 신문사 기자로 근무할 당시에 광고주에게 묵시적 압력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것 즉 하긴 했다는 얘기죠 묵시적 압력 근데 공갈이 성립하려면 협박의 결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네 묵시적 압력으로 공포를 줬다는 얘기죠 그럼요 이거 터뜨릴 거다 신문을 말아지고 때렸나? 묵시적 압력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이렇게 손을 흔들었는데요 개는 공포를 느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배변 훈련은 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쨌든 광고주에게 압력을 넣은 걸로 공갈죄? 오랜만에 물 만난 전과 토크였죠 강화구 인천전문대 사회체육과 2006년에 한나라당으로 인천시의회 시의원 당선 그리고 2010년에 같은 당으로 강화군수 낙선 2012년에 같은 당으로 강화군수 보궐선거로 당선합니다 2014년에 무소속으로 강화군수의 낙선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금품수수 논란으로 공천을 받지 못했거든요 슬로건은 군민말씀 알았시다 이게 아마 강화도 사투리인가봐요 그런가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서 군민말씀 알았시다 근데 알았시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동네 사람도 알아듣긴 하겠지만 기분이 나쁠 거거든요 이거 반말 같잖아요 꺼져! 강화도 사투리로 이제 막 공약 같은 거 쓴 거 되게 봤는데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좀 다른 섬사투리인가봐요 뭐 했겨? 막 이런 거 있고 왠지 알았시다 이러면 그 뒤에 꺼져줍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하겠죠 경상도도 왜 엄마야니? 이렇게 하잖아요 오빠야니? 하면서 하는데 그게 반말이 아닌 것처럼 그렇습니다 알았시다 죄송합니다 돈 많이 들인 티가 나는 블로그에 부모님과 어린 시절 청년기 등등 구구절절 잘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이에요 잘 썼시다 사실 이 정가 두 건에 대한 반성이 있을 줄 알았으나 그 얘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 재산권 포장을 들고 나왔어요 강화군이 아무래도 이 규제가 많은가 보여요 그리고 사랑의 효 도시락을 노인에게 제공하겠다 명실상부한 수도권이 되기 위해서는 인천과 강화를 연결하는 도로교통망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지만 2,500만 수도권의 시민들이 강화도의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며 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와 서울로 있는 고속화도로 인천공학과 강화로 있는 연육교 등등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면 수도권의 모든 길은 강화로 뚫고 말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유천호 후보였습니다 연육교가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연육교 연육교라고 썼네요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부드러운 고기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다리 위에 키위 넣고 연육 키위 넣고 다져 군은 왜 의원 출신인가요? 네 왜요? 시의원 시의원? 한강물의 기적을 써놨길래요 이게 전임 군수가 자랑하고 있는 업종인데 이게요 와우 맨 골동품이 엄청 많아요 골동품 아 그래요? 청자 음각 모란 문장 고려시대 한 점 2억 와우 그리고 이제 도자기가 되게 많은데요 지금 보면 3층 석탑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1억 3층 석탑 모양의 조각이 아닐까요? 석탑이야 구구니 야 인마 골동품 와준 사람 중에서 마당에 석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오그라 컬렉션 같은 거 있잖아요 석기시대 석검과 석촉동 100여 점 3천만 원 개인 박물관을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문화재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커버 보시죠 네 문화재 보다가 이상복 64세 남자 강화군수 재선에 도전합니다 네 아 챔피언 여기 있었네요 네 강화생 강화초 강화중 서울 성동고 고려대 행정학과 강화군의 3명의 후보는요 전체적으로 나머지 9회 후보들보다 재산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육군 병장 전 제주도 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였고요 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었습니다 재산은 14억 아파트 주택 상가 자식 소유까지 합하면은 부동산이 9개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지선 때 탈당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위키와 나무 위키 항목은 본인이 직접 썼거나 관계자가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아 그거가 문서사유화인데요 캠프 여러분 이 문서사유화는 티가 너무 잘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관계자가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티나게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능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바보들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능욕이에요? 재임 중에 한강물을 농업용수로 끌어오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업적입니다 본인이 말하는 그런데 이번에 강화 군민들한테 괴문자가 날아갔습니다 괴문자 누가 임시관로를 나서로 찍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는 현 군수를 지지하면서 현 군수를 음해하고 있다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식의 문자가 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누가 보내는지는 모르고요 비교적 귀여운 정치 전략이네요 성관이 5대 공약 서식을 표로 다시 만들었네요 제3 강화대교 건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위에는 소소한 군수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네요 공약들이 하도 심심해가지고 로드뷰로 강화군 여행도 했거든요 굉장히 평화로운 동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들어가기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이제 옹진으로 갈 차례지요 마지막 지역구입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더불어민주당 장정민 48세 남자 창영초 선인중 재물포고 대전대 철학과 대전대 문법경대 학생회장 군복무 부적합으로 인한 일병전역 처음 봤습니다 부적합이요? 네 오 뭐지? 왠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옵니다 적성이 안 맞다 그렇죠 여기 적성 맞았던 사람 있어요? 저요? 맞다 좋았다 그랬지 밥주고 아무리 그래도 맞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소속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3전전승 3선의 옹진군 군의회 의원입니다 아버지는 재선의 시의회 의원이자 옹진주유소 사장님이었던 고 장윤이용입니다 제가 데이전센터를 집에서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이? 지금 민주당 후보 맞죠? 네 왜요? 아 그래요? 모니터를 하는 입장에서도 헷갈리더라고요 네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었고요 이번에 왔고요 아버지는 새정치 국민회의였습니다 아들도 동네에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한국당을 최소 작년엔 탈당한 것 같습니다 작년 대선 때 파란 잔바 입고 웃는 사진이 있습니다 합성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장정민 후보의 탈당 소식을 전한 올 초 중부일보의 기사를 보면요 이렇게 평을 해놨어요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연한 경선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언론의 해석이에요? 네 라고 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써놨는데 쿨하게 본인에게 물어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첩을 뒤져보시면은요 이섬저섬 다니면서 동네 척사대회를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른들만 사는 마을을 가보기 이전까지만 해도 척사대회라고 하면요 그 어른들이 모여서 외국 문물 배척하고 유교 전통 집을 지키는 집을 알았습니다 위정척사 양키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던질 척에 육사 아 육을 던지는 거예요? 육을 이렇게 척 하고 던지는 겁니다 정을 대보름 때 다 해요 척놀이스가 나와서 발로 차고 이렇게 싸움나고 아무튼 그게 척사대회예요 근데 그냥 어른들이 윷놀이 하고 있으면 척사대회 다녀왔다고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예 캠프에서 유시랑 막걸리랑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같이 한두 시간 놀다 오기도 했댑니다 사진 찍고 그걸로 요즘은 선거법 때문에 그러진 않죠 그게 왜 선거법에 걸려요? 금품을 줬잖아요 향응제공 했잖아요 막걸리는 안 되죠 아 막걸리? 근데 또 막걸리만 들고 가나? 전도 붙여가야지? 혹시 알아? 들고 가서 혼자 다 먹었을지? 그러니까 뭐 전을 붙여가든지 홍어나 가오리 이런 거 해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공약 보겠습니다 황천시에 중고등학생 등하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도서에 안 사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지원은 합니다 황천시는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등하교 하다가 황천으로 갔다는 건 아니고요 무섭다 바다가 거센 상황이라는 소리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월도와 장봉도, 신도 등의 게스트하우스도 지원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노는 사람들 게스트하우스가 아니고 중고등학생용 게스트하우스 하는 소리입니다 파도가 너무 심하면 못 갈 때가 잘하고 그리고 그 게스트하우스를 지원할 때는 보통 사감 선생님에 해당하는 관리자들도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돈이 좀 드는 사업입니다 안 그러면 안 해서 파티가 벌어지니까 장난 아니에요 소주 까고 안동에서 마밭을 태우고 온섬이 웃는 그러지 못하도록 공무원이 들어갈 때입니다 순간 옹진군 학생들을 개차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시죠 현재 백령도 기준 여객 운임이요 왕복 13만 3천원이랍니다 이건 주민들도 괴로운데 관광객도 괴롭죠 근데 아마 인천시민 할인이 되긴 되는데 시기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대로라면 인천시는 백령도가 관광자원화 되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해수부가 이미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 중이거든요 이것을 공약집에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하나만 더 꽃게 종묘 배양의 10억 원을 쓰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옹진군 심청 인단수의 동네죠 그렇군요 아 인단수가 여기에요? 네 배경이 여기입니다 인천 사람들이군요 네 자유한국당 김정섭 60세 남자 직업 정당인이고요 재산은 약 3억 4천 해병대 일병 소집 해제입니다 환갑 축하드려요 네 앞으로 환갑은 꼬박과 축하하기로 팔순도 있었는데요 백령 실업고등학교 농업가를 졸업하고요 계속 공무원으로 지냈습니다 전 옹진군청 복지지원실장이에요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면 대변인 브리핑실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정말 대변인이 나옵니다 아나운서 지망생 같은 젊은 여성분이 나와서 뉴스 연습하듯이 또랑또랑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번 구경할만 합니다 들어가 보세요 뭐길래 진짜 아나운서처럼 얘기를 해요 예쁜 옷 입고 나와서 그냥 뭐 전문 아나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원일 수도 있고 얼굴이 낯선 거 보니까 전문 아나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 아나운서 되게 많아요 프리랜서가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좀 독특했고요 제1공약이 가뭄대책입니다 모든 도서지역에 힘든 일인 거죠 담소화를 위한 저류지 설치 식수된 건설 관전교체 등의 구체적인 생활한 공약과 그리고 연평도에 소형 공항을 건립하겠다라고 공약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대중국 대북한 큰 거 말고 무역과 교류의 교도부로 삼겠다는 꿈인데요 근데 거기에 공약 공항이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그냥 인천공항에서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폭역이 닿는 곳인데 네 그래서 공항 만들고 또 영흥도 진두항 진두항을 국가항구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니 이제는 폭역이 안 온다고 전제해야죠 네 서해 5도 평화수역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공약인데 중앙당이 아주 싫어할 공약들입니다 그럼요? 네 이거 공약 재밌습니다 옹진군민 택배비 100% 지원 정책인데요 아 도서산 간 지역이어서 택배를 잘 못 받는구나 네 근데 그 이유는 더 따뜻합니다 옹진군 택배 이용의 대부분은 가족 간의 정에서 비롯된다 건어물 등의 먹거리 등을 자식 지인들과 주고받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게 11번까지 사오는 게 아니라 네 작은 예산으로 가족 간의 정을 지킬 수 있다 이제 부모님들이 그 보내는 거죠 내륙에 사는 자식들한테 네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택배비 지원을 하겠다라는 매우 가족중심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세심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좋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활주로 수준의 소형공항이 필요하겠네요 거기서 경비행기나 드론 같은 걸 통해서 택배를 주고받을 수 있게 그러게요 물류형 경비행기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괜찮네요 근데 그것이 생기면 다른 한국에 있는 모든 섬들을 엄청 질투하겠어요 몰려다 만들지 다 공약내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였어요 무소석 후보 3명이 풀려있어요 네 무소석 손도신 44세 남자 옹진발전연구소 소장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직업은 이거라기보다는 현 bbq 백령도 조치원 의랑리점 사장이고요 시킨사장? 네 의랑리점이네요 아니요 백령도점 조치원점 우랑리점 아 세 개나 경영하? cu 편의점 백령도 1,2,3점 대청도점 통영 욕지도점 강화 교동도점 등 많이 갖고 있네요 섬 편의점의 제왕 네 영웅도 커피숍도 가지고 있고요 섬 치킨의 제왕 네 아산 출생이고요 염티초, 아산중, 천안공고, 충남산업대 경영학과 1년 제적, 해병대 병장 제대 신안이나 옹진에서는요 치킨 매달 어떻게 할까요? 안에서 하겠죠 오토바이로 하죠 네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섬 내에서만 가능하겠죠? 그렇죠 옆섬으로는 못 가겠죠? 아니면 보낼 때는 20마리 이상 정도는 해줘요 단체 주문은 보내줍니다 돈 많이 써야 치킨 맛을 볼 수 있네요 97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50 재산은 1억 3천 기사가 있어가지고 인생사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엄청 궁금했거든요 빚더미에 앉아서 백령도로 흘러들어왔을 때 백령도로 면회 온 사람들한테 차를 빌려주면서 돈을 벌었어요 불법이지만 그땐 그렇게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일도 하면서 돈을 벌다가 지인이 빌려간 차를 완파시킵니다 그 지인에게 천만 원을 받아서 싱싱천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잘 돼요 이후 치킨집을 열고 장사를 하다가 내가 백령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반대쪽 끝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울릉도에 치킨집을 열업니다 뭐 험심이 있다 네 치킨집은 잘 안됐는데 섬에서 편의점이 잘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백령도 최초의 편의점을 엽니다 군부대가 있으니까 이게 잘 된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 백령도에서 일하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편의점이 천국이죠 원래 소위 중위 상황장교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편의점 이후 남해까지 섬에만 편의점을 엽니다 그 노하우가 생긴 거죠 제 예측이 맞았네요 섬 편의점 운영의 달인이 됐군요 옹진 군수는 두 번째 도전입니다 첫 번째 출마를 결심할 때 네 내 사전에 안 되는 건 냉면 먹을 때 계란 먼저 먹는 것 이것 하나뿐이다 라고 다짐했대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정수자 여러분 굉장히 알송달송해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난 계란 안 먹는데 저도 계란 안 먹는데 계란은 나중에 먹게 돼요 저도 잘 안 먹게 되고 앞에 사람에게 주거나 먼저 먹게 되지 않아요 배부르니까 맞아 냉면 맛을 베리니까 사람마다 달라 이게 넌 오일 안 먹으니까 그렇죠 선관위의 공약 제출 안 했습니다 언론에서 찾은 건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200실 주무의 숙박시설을 건설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옹진 군순대 왜 연안부두에 숙박시설을 건설하느냐 옹진 군민들이 배가 끊길 때 그렇죠 게스트하우스죠 그렇죠 그 근처는 숙박시설을 전전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연안부두에 군수실을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아 육지 군수실 하나 더 네 작은 정복사업이죠 그렇죠 편의점 관리하러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옹진 군이 군 내에 청사가 없어요 청사도 육지에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납세가 그렇죠 나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최근 5년간 체납액이 2억 5천인데 재산이 현재 그것의 절반 정도인 1억 3천만 원입니다 네 그동안 밀린 세금 내다가 재산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네 자영업자는요 세금 한 번 밀리면 망해요 그렇죠 힘드시겠습니다 계속 가중치가 이게 다른 후보랑은 달라요 지금 자영업계 이게 몇 갠데요 이게 네 그래서 그 소득세하고 세금 낼 때는요 낮에 술 많이 마시고 이 앙 다물고 빡 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한 달 내내 우울해 하잖아요 네 느낌이 계속 돌려막기 한 것 같네요 손도신 후보께 그리고 지구상에 많은 자영업자 여러분께 간원을 드립니다 세금 내는 날은 낮술을 먹어야 됩니다 비싼 거 먹어도 돼요 한 두 5만 원 세금 더 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주에는 아는 형네들 커피숍에 안 가요 그렇죠 네 두 군수의 후보들 두 군수 선거 후보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교육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요 두 명 남았습니다 마음만 급해요 무소속 김기조 54세 남자 기업인 주 서해건설 전기 대표이사입니다 학력은 미기재했습니다 군역은 보충열 아이씨 보충열? 되게 충성스러운 사람 같아요 보충열사 보충열사 네 보충역 국졸미만 소집 면제입니다 네 09년에 음주운전으로 200 냈고요 라이온스 생활체육회 통합방위협회 등등 무슨 지역 장 이름 많습니다 네 옹진 군수는 재도전입니다 2015년 새누리당 복당 승인 명단에 있네요 근데 올해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것은 첫 탈당이 아니다 네 복당 탈당으로 검색했을 때 나온 기사가 이 두 개예요 왼손이 하는 탈당을 오른손이 모르고 있죠 지금 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블록체인이죠 공약에 네 무작위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무작위? 네 그거는 싱글란 뜻인가요? 그런가 봐요 자기가 없는 사람 자기가 없으면 싱글이기도 하지만 혹은 이제 자아가 없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I don't know who I am 아니요 집에 멜라민 그릇만 있건가 이게 지금 되게 좋아한다 이런 코드구나 UMC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지쳐가지고 아무거나 묻고 있어요 왜 인마 자기가 없애잖아 1대2는 권토 죽네 이런 것만 해도 웃어요 어떻게 알았어 근데 이게 좀 우리는 겁이 많아요 무작위 난개발 내가 모르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 검색을 해봐야 돼요 끝까지 검색을 해야 돼요 무작위라는 단어가 있을지도 모른다 검색해봐야 돼요 무조건 비록 나는 궁금과생이지만 네 검색을 해보면은 김필호 후보를 소개하는 모든 기사에 똑같은 오타가 바뀌었습니다 네 김필호요? 김기주 아니고? 아 아 김기주 후보를 소개하는 모든 기사에 똑같은 오타가 보입니다 네 네이버에 무작위 난개발 검색하면은 모두 김기주 후보를 이야기하는 기사들이에요 네 싱글이거나 자아가 없거나 네 네 멜라민 그릇만 쓰거나 네 언론도 고쳐주지 않고 그냥 붙여놓고 기사를 냈어요 네 여기서부터 용어가 생기는 거예요 육차산업처럼 대순진리교에서 무작위라는 용어가 있네요 저도 그거 봤어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넣었어요 자 알았어요 아 자기기만의 약자구나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현행범으로는 허가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 예 그러니까 그 구속되느라 신청을 못해서 왜냐면 현행범이라서 여기서는 자신을 가지고 검색 안 해봤어요 현행범은 허가신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공약은 전체적으로 평이한 군단위 공약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필우 69세 남자 정치인 과거 이력은 정진건설 대표이사였습니다 네 검정고시 나왔고요 상병 만기 전역 전 인천시의원이었고요 백령농협협동조합장이었습니다 농협조합장인데 왜 재산이 7천만원도 안 해도 될까요 그러게요 옹진 군수는 역시 재도전입니다 탈당 기사를 검색해 봅니다 2006년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는 소식이 있고 올해 24일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탈당 이력제 이런 거 좀 바코드 찍어보면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약 역시 평이한 군단위 공약인데요 도서민 여객선 요금을 1300원으로 통일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0원으로 1300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얼마길래라고 해서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섬마다 요금이 달라요 어디서 어디로 가니 어디서 어디로 가니 요금이 다른데 그래서 1300원으로 통일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버스비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비 배요 배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겠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는 1200원도 있고 1300원도 있고 7300원도 있고 막 그래요 친족과 군인 면회객에게도 포함시키겠다 네 그리고 울릉도와 비슷한 공약인데요 남방유 가격 지원 그러니까 지원을 통해서 육지와 비슷하게 하겠다 그리고 연도교 설치 공약이 있습니다 연도교라는 건 연륙교가 육지인 것처럼 도끼리 연결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종도와 신도,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명의 무소독 후보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교육청 가죠 길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네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교육감입니다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현 인천시 교육감이 결국은 중형을 선고받아서 법정 구속이 됐지요 무려 징역 8년에 벌금 3억 그리고 4억 2천만 원을 추징을 명령받았는데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청현 후보가 전교조 출신의 진보 계열의 교육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인천교육감 선거에서 싸잡아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얼어붙었겠네요 도성훈 57세 남자 충남 천안생입니다 13살 때 부평으로 이주를 했어요 본인 장차남 육군병장 만기 부평남초 부평동중 부평고 중앙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중등교사 출신입니다 전교조 해직 경력이 두 번 있지만 관련 전과는 없습니다 2016년에는 동암중학교 공모제 교장으로 선발되어서 인천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8개인 인천시민사회단체 선출 민주진보 촛불교육감 단일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슷한 공약이 있어서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공약으로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무상교육을 내걸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졸업앨범비 지원 공약을 했고요 생각보다 저도 못해본 문제고 되게 비싸요 졸업앨범비요? 네네 졸업앨범비는 늘 부담리죠 네 안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죠 특히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요? 네 중고등학교 초중고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에 따라서 처벌만이 아니라 관계 개선과 예방 회복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을 내걸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고요 1인 1학기 학기 말고 1학기 1스포츠 문예 체육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또 그게 이제 앞에 공약하고 약간 연계가 되는 걸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면 마음이 좋아진다 자기가 없는 상태로 약간 우라땡땡이죠? 청와대 100명이 제안을 하면 응답하는 인천교육 1번지 등의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저 경기도 가서 나오는데 네 나머지 공약들은 진보진영 교육감의 후보들의 공약과 대동소위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진보 교육감의 어떤 공동공약과 기자회견이 있었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공보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대선 때 느꼈다가 아 이게 이번에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하고 느끼는 게 컬러 마케팅처럼 이제 아 우리 그 선거 때 폰트를 정하고 있어요 현재는 폰트를 개발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나온 폰트를 활용하는 수준인데 조금 속 수정해서 근데 교육감들이 정당 표명을 못하니까 그 정당에 폰트를 쓰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실루엣까지 있는데 다른 교육감들의 포스터를 봐도 더불어민주당 폰트와 그 느낌의 폰트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색감들을 그러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총선쯤에는 정당들이 전용 폰트를 개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교육감 전용 폰트 아니요 정당 전용 폰트를 쓴 다음에 정당 전용 폰트 만든 다음에 민주당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쩐지 궁서체를 개발할 것 같아요 고승의 66세 남자 고승덕 후보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왜 늘 이렇게 머리에 좀 떠오르는 교육감 하면 강화도 출생이고요 본인 아들 육군 병장 만기입니다 길상초 강남중 인천고를 중퇴하고요 고졸 검정고시를 봅니다 그리고 방통대 행정학과 인하대학교 행석 덕신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장 출신입니다 사립학교죠 교육행정 구국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교육청 기획군자까지 올라간 입지 전적한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유닛입니다 이상한 건 교사 경력은 없는데 교장 경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 후보는 진보진영의 교장 공무제는 반대한다고 하거든요 뭐가 안 맞습니다 자기도 교사 출신 아닌데 교장이 됐는데도 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장 임용과 평교사의 교육청 집행부 간부 배치 전문직 선발 시험에 특별 전형을 두는 등 이거는 다 보은성 인사다라고 하면서 혁신학교는 또 일반 학교를 소외시키는 특혜다 전 교육청장의 모든 공약을 다 반대하는 것이죠 근데 교추본이라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말 되게 안 듣는 여기서 최순자 후보로 단일화하라고 압박을 했지만 역시 말 안 듣고 출마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주고 있겠죠 지금까지는 꽤나 거기가 개입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추본이 점점 불쌍해지고 있어요 혹은 그쪽이 뭔가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를 쓰고 있거나 전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의 진보 교육감이었던 만큼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기승전 청념 약속이 있고요 공교육 무상화 및 친환경 전일 무상급시 모든 날 다 중식 석식까지 준다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요 중고등학교 교복 체육보 그리고 교과서를 지원한다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는 이념의 의미가 없는 공약입니다 인천 신도시의 학교는 과밀 때문에 문제고요 반면 원도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폐교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에는 학교를 더 많이 짓고 원도심에는 체육관과 기숙사 건립을 해서 학생들을 떠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살인 유치원의 개별적인 운영보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 조례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기회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살인 유치원의 운영보장을 하겠다라는 공약은 어떤 특정 집단에 유리한 면이 있죠 유치원 원장님들 특히 살인 유치원에서 좋아할 공약입니다 최순자 65세 여자 직업은 무직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화학박사인데요 교육경력에서 보면 잠시 강화도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화학선생을 했겠죠 이나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고 이나대학교 총장이 최종 경력입니다 강화군에서 중학교 부천에서 공고 그 다음에 이나대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이나대 총장 이나대학교 출신이기도 해요 가장 논란이 많은 후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부평관광호텔에 내건 최순자 후보의 홍보 현수막이 전국 최대 규모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했어요 세로가 무려 53.45m 인천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미로 현수막을 세운다는 뜻에서 세로로 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호텔 투숙객들은 뭔 죄? 그런데 최순자 후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이나대 총장 재직 시 학교 발전기금 130억 투자 손실입니다 그 투자처는 당연히 한진해운이었지요 검찰로부터는 무혐의 처분까지는 받았지만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학교 발전기금이라는 게 정말 모의 있는 펀드잖아요 결국 총장 직위 해제를 당했고요 당선 당시에는 모교 출신의 두 번째 총장이자 여성 총장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결국 끝은 이랬습니다 지금 현재 조씨 일가의 엽기적 갑질에 인하대 경영의 개인 문제도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 인천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교 인하대 문제를 어떻게 해명하고 해결할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도 보수를 자처하는 교육감 후보 서울의 박선영 후보 경기도의 임혜규 후보 이렇게 세 명이서 공동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경기도에 가서 말을 줄이기 위해서 인천에서 먼저 말을 해놓을게요 서울과 수도권 교육을 더 이상 좌파 교육감에게 넘겨줄 수 없다며 수도권 교육을 황폐한 좌파 교육 반대 공정한 입시 제도를 통한 교육 기회 제공 학생 학부모에게 완전한 학교 선택권 부여 통일을 견인하는 교육 제공 등등 공통의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으로는 인천 공약으로는 국제도시 인천을 내걸고 1인 1 외국어 구사 교육을 내걸었습니다 유치원의 영어 교육 도입 초등 영어 그리고 중국어 등 외국어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1인 1 외국어 정책은 어쩐지 어린지 논란이 잠시 스치였고요 교육계 원로로 구성한 원로 원탁회의를 상설화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교육계 원로라는 기준을 과연 뭐로 둬야 될지 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감은 보도 만나보셨습니다 기초의회를 돌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기초의회 투어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생각보다 귀여운 사건이 많습니다 2017년 인천 시의원들이 워크숍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들른 곳은 중북 제천의 한 휴게소 A 의원은 B 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유라도 좀 말해줘요 몸싸움 과정에서 휴게소 내 1미터 웅덩이에 빠져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휴게소에 웅덩이가 왜 1미터씩이나 되는 게 있어요?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었다는데 워터 혜자드잖아 뒤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나 공사하는 곳이었나? 그런가 봐요 자 그럼 왜 때렸을까요? 이유는 초선인 A 의원은 초선인 A 의원이 있고 제선인 B 의원이 있어요 나이는 초선인 A 의원이 더 많습니다 네 워크숍을 가는 버스에서 서로 어떻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A 의원이 B 의원에게 왜 형이라고 부르지 않느냐고 따지다가 그렇죠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결과는 합의금으로 500만 원 합의금 상해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항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판결 관련 기사를 보니까 워크숍 가는 길에 이미 취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주치폭력이네요 저도 90년대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아직 그런 문의가 만연할 때였어요 고속도로에서 버스에서 일어서 있어도 됐다고 춤추고 그래서 술 먹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왜냐하면 어른들이 다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20대 중반이 됐을 때부터는 못 걸었겠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버릇은 안 들었어 근데 저보다 윗세대들은 다 이게 버릇인가 봐 버스만 타면 양주를 마셨대요? 사이키도 나왔었잖아요 관광사에 사이키 있었어요 노래방 기계가 있었잖아요 네 노래방 기계 사이키 등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안 물러서 때린 일이 있었고요 네 올해 3월의 일입니다 네 남동구 의회 소속의 구의원은 무단행단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네 소변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구의원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범칙금을 2만 원 발부하자 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오 세상에 2만 원 주고 말지 네 그래서 논란이 됐어요 이에 대한 A 의원의 입장은 자신은 욕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옆에 있던 지인이 생리적인 현상에 지나친 처사 아니냐 라면서 욕을 뱉었지만 나는 욕하지 않았다 다만 나는 마려웠을 뿐이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 지금 전국을 돌면서 계속해서 기초의원들이 경찰 많이 해꼬지 하잖아요 네 근데 경찰이 시의회나 뭐냐 자치단체 행정부하고는 매우 독립된 조직이라는 인식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구의회나 군의회에서 무슨 경찰서장 참고한다고 부르면 오기나 하나 잘 가진 않아요 그게 구의회 군의회 저 힘든 점들 중에 하나거든요 참고인을 부르면 잘 안 와요 근데 그중에는 경찰도 있단 말이에요 구의회나 군의회 시의회 의원들이 경찰을 우습게 볼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전혀 없는데 왜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의회 연구의원들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의회 의원들이 왜 경찰을 우습게 보나 어 예 2만원 받았으면 내는 대단하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소변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 구의원 명함을 건넸잖아요 소변이 급하면 빨리 내고 오줌이나 싸러 가지 뭐 명함까지 꺼내서 건네고 그리고 요즘은 저 딱지 뜨면은 그 자리에서 내는 것도 아니야 집에 들고 가면 며칠 있다 계좌가 날라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죄송합니다고 자리 뜨면 바로 문자 와요 그래요? 이 계좌로 보내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 그건 그래 그럼 집에 가서 내고 일단 살 거 싸고 하면 되는 거지 아무튼 저는 지방의회 행정부와 경찰관의 관계를 아직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천이었습니다 저는 쉬어갈 줄 알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청장과 군수가 10명이거든요 2시간이 걸렸습니다 내일은 30명을 뽑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가장 길고 어려운 경기도 시간에서 내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노동자 사실 여러분들께나 물러가지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든드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내일 이 시간에는 경기도의 도지사 시군의 장 교육감 후보의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DWK 5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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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